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.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. 꿈 깨인이 또 꿈이요. 꿈 깨인이 또 꿈이요. 깨인 꿈도 꿈이로다. 깨인 꿈도 꿈이로다. 깨인 꿈도 꿈이로다. 깨인 꿈도 꿈이로다. 두 박자 사이에 꿈이로다. 깨인 꿈도 꿈이로다. 그 다음에 뭐지?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시작 꿈에 나서 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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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라가 뜨거운 꿈을 꾸어 시작! 꿈을 꾸어 무버터리 무버터리 아이고 태고 시작! 아이고 태고 허허허허허 시작! 나 여기서 하나 외워줄게 해둑 해둑 확인 다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런 만화를 배워요 허허허허허 다흐흐흐흐흐흐 시작! 허허허허허 다흐흐흐흐흐 성화가 났네 헸리허허허 & 헤리헬 거상에 다흐흐흐흐흐를 거상에 쓰면 안되고 아하이구 태구 허허허허허 다흐흐흐흐흐 의자나 다흐흐흐흐 이것만 맺나 해 그것만 허다가 어쩌다가 한 번 해줘야 해 거상이 나하 어흑 으흑이고 뭐 건방지다고 해 그놈은 이러면 파격이라 콩나랑 한판을 할 때 폼으로 낼 때 한번만 써 여러개는 다 이렇게 하고 그놈은 나하 어흑 으흑 할때 마지막에는 평으로 내고 저기 할 때 한 번은 너는 맨날 그 놈만 하냐 나는 이 놈 한번 한다 그놈으로 해갖고 그놈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맨날 아하이구 그놈만 있는 줄 알지? 이놈도 있어? 나하이구 대구 하하이구 이놈은 높여서 하잖아 근데 이놈은 나하이구 세개는 그렇게 하잖아 세개를 가지고 이렇게 섞어라 근데 내가 오늘 가르쳐준 놈은 그냥 3대 1이나 그렇게 써먹으라고 그 놈을 거상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마 저사람이 이렇게 혼자 활용하게 한대야 꿀밥 먹으니까 그러지 말고 나중에 그 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숨고 놨다가 전부 다 맨날 그 놈을 drives 그러면 아휴 심심하다 나는 이놈은 안 할라는데 und 상대가 먼저 써버리면 어때요? 그렇지 먼저 재승둑하고 방정 맞은 사람이 먼저 일 수도 있어 그래서 하기 전에 내가 선수로 쳐야 발등거리를 당해 발등거리 계속 뀌스라빈 거기서 딱 발등거리를 그냥 딱 해가지고 내가 먼저 온다 와버리면 그때는 망어진다 애껴놨다가 똥도 인거지 에잇 참말로 그러면 나면 바로 올려서 해버려 그럼 이제 나 흐흐흐 아이고 태국 biological 다 흐흐흐흐 이런 걸로 이제 해줄 수 밖에 없어 그때는 이제 올려 버려야 돼 그놈을 올려가지고 그러면 나도 당장이라도 올릴 거 같아 그렇게 올려 버려야겠다 그래야 superintendent 거기서 당장으로 올려줘야지 그런 남자였지 기죽어갖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저번에 설명을 할 수특한 section 여기서 물어보는데 앞에 부분이고 뒷부분은 한 번은 올리고 한 번은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줘서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안 돼요 그런데 배틀이 붙었어 다른 패들하고 어디서 흥타랑 배웠는데 천지사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모였어 그래서 너 한자락 해봐라 나 한자락 해봐라 그런데 애껴뒀어 나는 나중에 이런 놈을 내먹어야지 앞에서 그거를 내 차례가 돌아서 에이 그러면 나도 올려야겠네 그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지 거기서 더 이상 참으면 진게 거기서 그냥 탁 채워버려 그리고 항상 비장의 카드라는 거 히든카드는 항상 있어야지 한 방에 없으면 어떡해요 너무 당하고 기분 나쁘잖아 그 정도로 배틀 나가려면 조금만 해도 배틀 나가지 배틀 나가는 것은 어렵지 않지 질러야지 허리를 우리가 여기서 자꾸 배틀을 해야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틀을 해야돼 배틀 해야돼 여기서 죽으시고 여기서 바꿔주고 한 두 달 해갖고 두 달 해갖고는 배틀 못하지 두 달 해갖고는 배틀 못하지 2년도 아니고 두 달 해갖고 배틀 한다고 몸에 와 배운 거 가지고 해야지 배운 거 3개만 갖고 연말 때 한번 해보게 아니 뭐 3개만 할 거 간디 더 올 건데 그래도 이거 더 해줄게 하고 지나간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삑슬이 나는 거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많아 여기 안 적힌 것도 겁나게 많은데 이 논만 할 게 아니니까 많이 나가는데 우선 이걸리 이렇게 1, 2, 3을 먼저 다글다글하게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좋다니까 더 빨리 나간다니까 다시 꾸미로다잉 꾸미로다잉 꾸미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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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다 꾸미로다 시작 꾸미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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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다 꾸미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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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라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너도라도 꿈속이요 이것 저것이 꿈이로다 꿈 깨니도 꿈이요 깨니는 꿈도 꿈이로다 꿈 깨니도 꿈이요 깨니는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이긴생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이긴생 부지럽다 깨려구 뜨거운 꿈 부지럽다 깨려구 뜨거운 꿈 꿈을 꿈에 после 꿈을 꿈에 있었어 꿈을 꿈에 들어오 boyfriend 꿈을 꿈에 précis 꿈에도rare 하하 나 성화가 났네 해 다음주에 그 다음곡 트리밍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야금을 해야되니까 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얼른이 북을 차곡차곡 해놓고 수고하자 한글자막 by 한효정